난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피울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아이고 그 사랑 참 염치없다 야. 쌀 손 남는 거 있어? 집에 쌀이 떨어져서.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. 저 집 뺄게요. 이 동네가 서울시에서 제일 싼 곳인 거 알지? 보증금 500에? 500이요? 나에겐 다른 친구들이 있어. 나 좀 재워줄 수 있어? 난 들어갈게. 뭐 피한 거 있으면서? 집이 더럽네. 남자랑 단 둘이 잡다고?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긴 한데 심리적으로는 여자 같은 애야. 괜찮겠어? 난 계란 사왔다. 잘했어. 니가 들고 따라와. 너랑 살짝 부할 거야. 내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. 이야 정말 힘드셨겠다.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. 여기가... 어 보증금은 없고? 씹! 좋지. 아! 전기는 안 들어온대.